꼭 그리 있어야 하는가? 이해 좀 하십시오. 아니, 날이 대신 맞은 곳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 줄 수가 없습니다. 아직 잔금도 안 들어와서 약도 못 사고. 감사합니다. 또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내 눈알. 아, 눈알 썩어. 그래? 네 눈에도 발라줄까? 형, 아랫마을 김진사가 장영 이십대를 맡게 됐거든? 좋게 열량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십대. 적게 맞으면서 여러 번 하는 건 없냐? 하긴, 좀 위험하긴 하지. 그건 뭐, 좀 기다려보든가. 자, 나 좀 나갔다 온다. 이 시간이 어디 가려고? 수금 끝냈으니까 기분 좋게 즐겨야지. 갔다 온다. 갔다 온다. 내 품파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기방의 기녀였다. 아, 깜짝이야. 매 맞을 땐 상남자가 따로 없더니 고백 하나 못하네. 고, 고백은 무슨. 그냥 본 거야. 그냥 본 거야. 어련하시겠어. 여하튼 얼른 가자. 어딜? 나는 진한테 일 들었어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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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